경건 우정과 상관없이 1543호 카운터 소문의 자격을 박탈하고자 합니다. 그간 소문의 활동을 지켜본 바 카운터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간... 어? 자격이 없다고? 아니 왜 여기가 자격이 없어요? 아니 무슨 일을 하고 지금... 논의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정 컨트롤 문제로 소문의 카운터 자격 심사를 했던 바 있습니다. 아니요, 저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VH1 The Uncanny Counter is brought to you by Pinocchio. Why be a real boy when you can be a Gen Z king. Like Kiho. And now back to VH1 The Uncanny Counter. Only on VH1. 아니요, 저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우리가 좀 더 조심할게, 어? 저 역시 소문의 자격 박탈 의견에 찬성합니다. 아니에요. 저,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소문아. 참고 있잖아요. 나 안 죽였잖아요! 내 감정까지 카운터 계약사항 아니잖아요! 예! 결정하겠습니다. 유흥 의원에는 1543호 카운터 소문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위계는 소문과의 계약을 파기하십시오. 이긴 호와서. 저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힘을 가진 적, 사령의 충목을 느끼는 것. 하늘의 힘을 가진 적, 사령의 충목을 느끼는 것. 사령의 충목을 느끼는 것. 사령의 충목을 느끼는 것. 사령의 충목을 느끼는 것. 감사합니다.